벽 스피드런이네 스피드런 배우 너무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밑으로 들어가고 밑으로 들어가고 밑으로 들어가고 밑으로 들어가고 compart 그럼 ыворот 끝인가? 끝? 더운가? 두부야 왜? 왜 이렇게 불러댔지? 좋은가? 끝? 괜찮well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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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어요 다시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해야지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어 이거 마치 되게 인데 이거 아닌 거 같습니다 으 으 으 여기가 넘기면은 바뀔 수 있는데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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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믿으면 안 돼 으 이것도 낚시일 수가 있어 으 으 으 저 가방 저거 지치치치치 외출용 가방인데 으 트 concert 낚시 cam 뭐하는거지 네 예 cuatro 나 버섯 안 준다 오이징 오이징 케빈 가 오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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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우 친절해라 바로 앞에다 나타나네 이거 뭐 안주나? 힐링이네 힐링 개 힐링이네 나이스 난 이런게 좋아 아 방금 취소했어요? 못봤는데 아 얘 오늘 외출할때 데리고 갔다와가지고 너무 캐묻나? 그거 알아서 하는거나? 나는 저런거 보면 이해가 안되가지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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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생각인데 내가 못해서 그런데 보스전인데 보스전인데 처음에 이렇게 있으면 좀 힘들어 여기였나? 쥐가? 쥐 먼저 해야지 뭐 하다보면 되겠죠? 아 저 벽으로 해라고? 저 벽 안 밀어 안 밀어 안 밀어 안 밀어보내 안 밀어넣고 야..이상하다.. 이렇게.. 이상하다라.. 선물 좋네 선물.. 스프링..스프링.. 스프링 선물.. 여기 세이브 어디있어요 세이브? 세이브였어 세이브.. 세이브.. 이건 뭐야.. 뭐냐 니네.. 뭐냐 니네.. 뭐야 이거.. 아이씨.. 니네 뭐야.. 스위치 세이브 2개라고요? 세이브 어디있지? 세이브 안보이네.. .. 세이브.. 세이브 어디 세이브 어디 세이브 어디.. 세이브.. 뭐 어디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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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브 어디 없다는 거죠 그 뒤에 깰 때까지 에이 없는 거지 뭐 그러는데 에이 에이 이거 좋아요 못주겠네 이거 좋아요 물 건너갔네 사악한 맵이었네 사악한 맵 이런 버섯 하나 따위로 아유 칠 수 있다 점프 점프 내가 어디 안 들어갔지 근데 내가 어디 안 들어갔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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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어갔다 에이 뭐 시작하자마자 일단 막고 시작하네 이렇게 들어오는데 어떻게 피해 저거 어 죽었어 짜분해서 죽었어 다행이네요 그래도 정말 죽었어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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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보에를 착하네 오 완전 씨 이것도 하 또 뒤에 또 또 더 있구나 또 길게 요즘 보스전을 이렇게 만들라 요즘 보스전을 이렇게 만들라 아 고양이 쿠파 있을 줄 알았어 이렇게 만들면 인기 없다니깐요 나한테 인기 없어 나한테 뭐야 아 못 올라가 씨 오 아 아 아 그림자를 보고 뛰어야되나? 아 진짜 이야 진짜 별로네? 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워낙스 진짜 진짜 불닭 그 세이브 하면 또 안주잖아 먹을 거 세이브가 좋은 게 아니라 마냥 좋은 게 아니라 세이브 뭐야 장난 안하겠습니다 이 코스 안하겠습니다 블랙이요 좋은 거예요 블랙의 친구를 얻으신 분들만 달 수 있는 거예요 블랙이요 실패 와 와 어? 코스가 좀 이상하다고 느끼는 건 저만인가요? 이게 보스전이 맞나? 보스전이 야 그니까 고양이 코파가 죽어서 이렇게 된건가? 맵이 좀 위원성이구나 너무 뜬금없지 않아요 이거? 갑자기 진행하는게 그런데 맛있ively 오 오 shirts 벅 벅 problème 그렇 아 goin so 감사합니다.